세계 첫 남불 세계 첫 남불 너란 바다 안에서 숨을 참은 네 시간 깊어질수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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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게 궁금해 저기 우리 우리 집 메워있는 걸까 여긴 너무 어두워 알겠어요 저 파도에서 떠나자 멀리 아름다운 소녀를 그려놓는 drawing 너라는 선을 깊게 패러내 좋은 아침입니다. 선지션이 좋습니다. 파이팅! 안녕! 가스 션 업!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? 목 목이 생기려고 목이 생기려고 목이 생기려고 눈이 생기려고 네 안녕하세요. 루입니다. 감사합니다. 목이 생기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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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좀 내려가서 여기서 끝에 있는 사람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내가 딱 쓸 테니까 옆줄 띵 보면서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되게 설렙니다 첫 파트가 저기 때문에 멋있게 한 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아요 아, 나 아까 노래를 뭐냐, I feel a make-away 이게 메인 노래를 내가 원래 I'll be a mate go babe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콘서트를 준비하면서는 긴장할 거 있나 그냥 잘하면 되지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막상 이렇게 또 3시간 전 그리고 하루 전 그리고 1시간 2시간 전 이렇게 정말 닥치니까 좀 많이 긴장이 되는데요 오늘 무사히 와주신 아이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린 1시간 뒤에 만나요 안녕 체레 부모님께서 준비해 주신 맞네 이거 이거 이름도 좋게 이거 보니까 우리가 본이 맞네 본이 아닌 거 의심하는 거야? 이거 무조건 무조건 이거 진짜 아 안 가져오러 가야 되는데 아휴 받을 수 없네 체레 부모님께 체레 부모님께 의미가 있는 날이니깐 난 끝나볼게요 또 이제 이거 들어가겠네 디아인들 이제 먹방 하나가 준비한 게 많아서 이런지 진짜 긴장되기는 하는 거 같아요 뭔가 떨려요 아침하고 있어요? 와 딱해 궁금하다 뭔가 쇼케이스랑 이런 거랑은 뭔가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쇼콘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아워 화이팅 지금 콘서트가 시작하지 얼마 안 남았는데 아휴 여러분 저희 콘서트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준비 후는 뭐? 아 바로 응원이죠 저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기 위해서 아이를 향한 제스처를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활용한 때 조금 그 가사가 장방편에 띄워진 거고 너무 좋더라고요 노래는 잘 불러야 되는데 울어서는 부르면 안 돼요 오겠습니다 화이팅 이동할게요 네 이동하자 네 오늘 텐펜스트 쇼콘 티아워 디데이입니다 오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오늘 후회 없이 즐기고 오겠습니다 텐펜스트 콘서트 한 달 넘게 기다려왔고 진짜 너무 고생한 거 잘 알아가지고 정말 잘했으면 좋겠고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텐펜스트 화이팅 우리 아이들이 항상 옆에 응원하시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되죠 잘할게요 잘할게요 오늘도 후회 없이 즐기고 옵시다 하나 둘 셋! 한 번에 빵! 자 들어가자 파이팅 파이팅 오늘 준비했다 파이팅 오늘 파이팅 파이팅 후회 없이 즐기자 30초 남습니다 30초 남긴 안 떨려요 안 떨리고요 30초 남았다는 사실이 아주 기분이 좋네요 이제 첫 콘서트 역사에 남을 순간이 시작됩니다 템페스트의 T-AWO 기대 많이 해주세요 파이팅 템페스트의 T-AWO 레 technically 설계했습니다 회사가 우리 모두가 높은 곳을 향해 속꽃지는 에브리데이 금속이 피었나 홀타올라 렛 유 땅 안녕! 안녕! 여러분 반갑습니다! 반갑습니다! 네 맞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템페스트가 첫 쇼콘 콘서트를 열게 되었습니다! 와우! 저희 멤버들 모두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해였던 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조금 감격스럽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제가 많은 아이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서 있다는 게 진짜 안 믿거든요? 네 어떻게 제가 좀 늘릴 수 있을까요? 어떻게 뭐 메이크업 다 했는데 얼굴 한번 꼬집을까요? 여기는 우리 아이분들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? 맞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꿈을 현실이 됐어요 진짜 맞습니다 오늘 아이분들에게 잊지 못하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화이팅! 화이팅! 이번에 신나워 너에게 다이 더 끝까지 숨이 차도 좋아 아름답게 꼭 손을 그려다이 칭찬했던 예술을 위해 half you make a win you are all my Departion you are...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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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 우리 아이아이 우리 아이아이 자 이렇게 해서 템페스트 티아워 첫 쇼크분이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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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 무사히 다치지 않고 끝나고 아이브들도 그리고 멤버들도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쇼크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울었죠 울었어요 역시 제가 사실은 봤는데 혁이 형 혼자가 아니에요 황빈이 형이 했어요 아 잘했어 우린 안 했어 황빈이 형 형 우유이 빨개 있어 놀랐어 진짜로 우리 아이아이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맞아요 알지 않았는지 이 기세를 몰아서 우리 내일도 파이팅하도록 합시다 황빈이 오늘 와주신 우리 아이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황빈이 한 놈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렛츠고 고 쇼핑과 함께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쌍으로 왔어 티아오 2일차 2일차 2일차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! 오늘은 바로 대망의 쇼콘 서울 마지막 날 호에이오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나요 제가? 또 다른 제가 무의식에 그렸던 것 같습니다. 어제 사진 뜬 것 같거든요. 운동 열심히 했었는데 항상 자신 있을 것 같습니다. 한 번도 자신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. 머리 조심하실게요. 머리 조심하실게요. 더 둘러자 잠깐 나이게 하네. 이제 정말 아이분들과 마지막으로 인사를 해야 할 시간이 왔는데요. 저를 비롯해서 많은 멤버들이 우리 아이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이 시간 아이분들께 진심을 담아서 한마디씩 이야기를 전해볼까요? 우리 아이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7명 멤버들과 함께 하고 싶고요. 이렇게 많이 부족한 저 형섭을 이렇게 정말 사랑으로 보듬어주시고 항상 믿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계속 계속 많이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어제 첫 쇼콘이 끝나고 되게 많은 반응들을 봤어요. 왜 그래? 오늘은 안 어울려 했거든요. 아 근데 이게 저 포함 저희 10패스 7명은 앞으로가 더 빛낼 거니까 우리 앞으로도 계속 쭉 함께 하는 거 알고 있죠? 앞으로도 이렇게 재밌는 무대 여러분이랑 함께 더 많이 하고 싶어요. 오늘 와주신 우리 아이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뭔가 사랑을 많이 느껴가지고 그래서 이 시간은 진짜 제 인생을 잊을 수 없는 시간인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저희 우리 펜페스트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.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어릴 적부터 연습생을 하고 가수를 꿈꿨는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사랑을 받을 거란 걸 생각을 하지 못했었어요. 내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생각을 못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콘서트를 하면서 그 시간들이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아이 사랑해 우리 아이 사랑해 우리 아이 사랑해 마지막 무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함께해주신 아이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는 지금까지 이 G 댄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 자 이렇게 해서 서울에서의 쇼크한 티어 마지막 멋진 날까지 미사이 마쳤습니다. 오늘 계속해서 멋진 무대 많이 많이 보여드리고 여러분들께 행복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It's be G 댄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 또 좋다면 남아있어 줄래요 I'll be waiting 2 2 2 2 2 2 3